뭐야, 얘가? 이게 뭐야, 이게? 줄이 끊어졌잖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내가 너나 끌려고 준비한 거야. 하나, 둘, 셋! 예! 기다리면 되겠지. 어? 어? 물었어! 저거 걸렸대. 거짓말하지 마. 아, 저 아저씨네 거랑 걸렸나? 걸렸잖아, 저기랑. 아, 저 아저씨가 걸렸어. 아, 민망해. 뭔가 절푸다. 만나서 합의봐야 돼. 이게 걸렸대. 네, 저희 거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기야! 내가... 사람을 낚았어. 입주 리스트 크나 했어. 다시 해. 이거 춤이 아니지?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지? 오랜만에 해서 까먹어서 그래. 오빠, 우리 여기 사장님한테 물고기 몇 마리 풀어달라고 하자. 이미 풀렸어. 있는 거 맞아? 어. 남편, 우리 여기서 뭘 낚을 수 있을까? 아,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여기 파는 메뉴가 뭐예요? 물어간 마리 사볼게요. 당겨 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더 있어야 돼.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치아에 립스틱 묻었다고? 왜 또 얘기해?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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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뭐... 잡게? 여기 있는 미끼 다 걸을 거야. 엄청 많이 걸 수 없다. 다 죽었어! 어, 내 거울 좀 챙겨. 줘. 내가 할 거야. 던지기 전에 네 눈빛 좀 봐. 나와! 와! 어, 위로. 껴! 던지 거야! 하나, 둘, 셋. 예! 이 낚시태에는 새우를 올인하자. 저 낚시대? 반대 거에. 저기다 새우 걸자. 당신이 당겨봐. 그럴까? 갖고 와. 아, 또 스케줄. 자연스럽게. 사운드 쪽으로. 라인 안 꼬이게. 뭐야, 얘가? 이게 뭐야, 이게? 줄이 끊어졌잖아. 반지, 반지. 뭐야. 아, 또 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내가 너 낚으려고 준비한 거. 진짜 대박. 완전 감동이야. 진짜? 응. 그냥 낚시태에 내가 생선 낚으러 왔겠니? 이건 뭐 한 거야? 어디서 나왔어? 소림. 응. 우리가 소림 커플이잖아. 오빠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어. 진짜? 진짜? 안녕, 소원아. 커플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커플링을. 본인이 직접 셀카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왔답니다. 며칠째 이 커플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소원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커플링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 지금 커플링 만들러 간다. 김게는 예뻐고, 이 작은 게 네 거다. 아, 저기도 막 웃기다. 진짜 직접 만들었군요. 어머. 어머. 아,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 당신한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마누라 이벤트로 잔지를 좀 이렇게 껴서 오시려고 하거든요. 서로에 가락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혼식을 언제 할지 아직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허전한 거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는 우리 만난. 9월 11일? 처음 만난 날짜. 우와. 잘 만들었다. 너무 로맨틱했어요. 반지를 자기가 직접 손수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남편은 늘 정성인 것 같아요. 정성이 가득해요. 근데 또 예뻤어요. 나는 그 표정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감아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 이거 뭐지 하는 소니의 그 표정. 그 표정 한 번 보려고.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했지. 저렇게 해주면 여자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들잖아요. 사이즈 조절. 할 수 있게. 좀 프리사이즈야. 귀엽다. 따봉커플링. 소림. 소림. 이거 원래 되게 광택 나는 건데. 고마워. 근데. 소금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빠 이러면 딱 껴. 여기서 닦아 봐. 여기서 닦아요. 고마워. 마음에 드냐? 응. 예쁘다. 응. 괜찮냐? 응. 예뻐 오빠. 해골도 많이 들고. 됐어 이제 낚시 죽었자. 집에 가서 왔어. 빨리 먹자. 집에 가서 왔어. 말로 하라고 했지. 저건 뭐야? 내 생각에 낚시 이렇게 걸은데도 안 와. 애들이. 됐어. 나는 하나 낚았어. 이거? 너. ản 너. 우리 집사 going! 하고. certificates. 기다리 ernst. September 22, 20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